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짓기 아닌데 자꾸 설치는 그거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둘째랑 결혼한 올케 집을 후려차 뺏어가지고 셋째한테 주고 싶어요. 야 니가 진짜 미쳤구나. 그러니까 그 나이까지 시집을 못가는거지. 그래 그래. 원제, 형제들간 이사문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좋은 구애봅니다. 일단 저희들 배경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제가 저희 집안 맞이고 아래로 남동생이 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미혼, 아니 비혼이구요. 동생들은 다들 장가를 갔습니다. 둘 다 비교적 어린, 30대 초반에 결혼을 했던 상태인데요. 둘째 내가 셋째 내보다 형편이 많이 좋은 편입니다. 만약에 애들 형편이 다 비슷비슷했다면 저희 부모님도 또 누나인 저도 이런 고민 자체를 안 했을텐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서요. 그러다보니 늘 애들이 신경쓰이고 마음이 안좋더라구요. 전날 저희 둘째를 결혼시킬 당시 올케는 부모님 중에 한 분만 계신 상황이었고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머지 한 분도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지 이제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당시 양가 경제력 차이가 좀 심해서 둘째 사돈댁과 저희집 한 8대2 정도로 부담을 했었고 셋째 부부의 경우 이번에 얘들 같은 경우엔 양가 모두 형편이 얼어와서 빌라 전세로 시작을 했는데요. 다행히 지금은 아파트 전세까지 간 상황이고 이제는 완전한 분양이나 매매를 계획할 단계에 왔어요. 많이 좋아진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저와 저희 부모님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둘째 애들은 지금 전에 상속받은 것까지 해가지고 아파트가 두 채거든요. 또 사돈노른 돌아가신 뒤에 벌써 1년 동안 공실로 비어있으니까 이유는 모르겠어요. 올케가 계속 거길 비워두고 가끔 가서 청소도 하고 시간 보내다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어봤더니 그 동네에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서 추억도 많고 그렇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게 진짜 이유가 맞는지 저는 모르겠네요. 미지수입니다. 어쨌든 그대로 뜨더라고 여하튼 그래요. 이유가 뭐든 간에 어차피 거기가 비어있으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둘째들 얘네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그 아파트로 이사를 가고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셋째들한테 팔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비록 가족이고 친족 간 거래라지만 그런 이유로 부담을 줘서 가격을 후려친다든지 하는 거 절대 없을 거고 그냥 현식가 그대로 매매할 생각이라고요? 지금 상황을 보면 그래요. 그냥 주택담보대출받으면 충분히 가능하고 될 거란 계산이 나오거든요. 또 최근에 금리도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니까 이게 결코 나쁜 상황은 나쁜 생각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이 되면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누나인 저도 그렇고 조금씩이나마 좀 보태줄 생각 아니 예정입니다. 해서 저는 이번 여름휴가 지나고 말을 살짝 꺼내보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걱정되는 건 바로 이거예요. 혹시라도 둘째 올케가 거절할 경우 설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지 그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다 이거죠. 예를 들어 아마 올케 이 빈집을 그냥 두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누군가 들어와 사는 게 더 좋다? 이런 이야기들요. 조언 부탁드리고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이게 미쳤어? 예언병하고 자빠졌네? 이게 이게 지금 누굴 바보로 하나? 야 시세대로 다 쳐줄 거면 그 집을 팔아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 그냥 다른 매물 사면 되는 거니까 그 돈으로 그냥 솔직히 말해 시세대로 안 줄 거니까 설득을 하니 나말이니 이딴 소리 하는 거잖아 지금? 듣댓끝 그러게요. 아니 시세대로 살 거면 이런 글도 아예 안 올렸겠지. 요즘 동네 부동산 가봐 널리고 널린 게 아파트라는 거 몰라? 어? 2번 아니 이런 거지 같은 시댕이가 지금 우리랑 장난치나? 멀쩡히 잘 살고 있는 부부를 이사까지 시켜가면서 반드시 꼭 그 집을 시세대로 사겠다고? 아니 이게 무슨 개논리야. 어? 빈집을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있는 집을 비우라고? 2번 저기였으니 당신들의 그 그지같고 썩은 속내 다 보여요. 남의 재산에 입대지 마요. 너 그러다 나중에 천발 받습니다. 거절을 당하며 설득할 말을 미리 알려달라니 미친건가? 정말 수치를 모르는 인간이군요. 하긴 이러니까 가난한 집은 염치도 없다. 이런 욕을 듣는 거야. 니들처럼. 3번 아니 이 여자가 도란? 이래서 결혼을 못한 건가? 그렇구만. 개념도 없고 정신도 온전치를 않으니까 누가 데려가겠냐고. 아니 그럴 거면 그냥 다른 집 사면 되는 거 아뇨? 왜 꼭 그렇게 그 둘째 내 아파트여야 되는 거요? 이유를 설명해봐. 어? 뭐야? 그리고 내 부모님이 남기신 집을 어찌 하든 말든 도대체 니가 뭔 상관이요? 어? 평생 비워놓든 엿을 바꿔먹든 썩히든 말든 신경끄고 꺼져! 되덜까? 나도 글 보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얘는 비혼이 아니라 대가리에 총을 맞은 상태라서 아무도 거들떠보질 않으니까 결혼을 못한거지요. 제발 일할지 그만하고 얌전히 조용히 닥치고 살길 바랍니다. 괜히 쳐놔대다가 형제들 사이 다 갈라놓을 인간이야. 4번. 야 올키의 부모님들 다 죽고 없으니까 대충 단체로 같이 후려치면 그게 될 것 같다 이거네. 아니면 동생들은 다 결혼했는데 너 혼자만 못해서 그게 속이 뒤틀리고 억울해가지고 모조리 이혼을 시켜야 직성이 풀리는 건가? 이거 말고 설명이 안되는데? 5번. 올키의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니까 막 고아가 된 것 같고 만만해 보이고 그러는가? 어떻게 이참에 살살 꼬시면 올키의 돈이 막 니들 쪽으로 넘어올 것 같아? 그래서 이러는 거지? 뭐라고? 시세대로 쳐준다고? 절대 아니죠. 시세대로 주고 싶지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가운보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이런 네 속셈이고 니네 부모의 속셈이겠지? 누가 몰라? 돈이 없으면 양심이라도 있어야지. 정말 추하다 인간아. 6번. 뭐야 이거? 진짜 미친 여자인 건가? 둘째 결혼 비용 부족해서도 결혼을 해준 올키한테 늘 고맙고 미안해도 모자랄 판국에 이게 뭔 짓거려야 이게? 어디 미쳐가지고 셋째랑 그리고 부모랑 짜고 등을 처먹으려고 해. 그렇게 불쌍하면 너랑 니네 부모가 집을 하나 사주든가? 어? 7번. 이래서 결혼을 해도 부모님이 꼭 살아계셔야 한다는 거죠. 만약 사돈 어른이 아직 멀쩡히 살아계셨다면 언강생심? 일단 미친 생각을 감히 할 수나 있었겠냐고. 진짜 졸라 웃긴다. 집주행 빼놓고 지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네? 어? 제목 좀 똑바로 써라. 이사 문제는 개뿔. 그리고 이거 딱 봐도 글쌍각이긴 한데. 야 하튼 이거는 형제간 이사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돈이 남긴 유산을 우리가 꿀꺽 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해야 이걸 싼값에 후려쳐 뺏어올 수 있을까요? 이거잖아. 이 그지같은 년아. 두 번째 사련입니다. 원지. 시댁에서 시누이한테 집 증여를 하겠답니다. 지금 새 주고 있는 집이 한 채 있는데요. 그걸 시누이한테 주겠다네요. 그리고 그 증여 새는 시누이가 다 내기로 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기가 막힌데 시누이가 이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애 키우니까 그게 힘들고 불쌍해 보여서 그럴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누이 직업 좋아요. 대기업 다니입니다. 그리고 오빠인 저희 남편은 그걸 보고도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면서 진짜 강 건너 불구경하듯 가만히 앉아 있는데 뭐야 이런 경우에 그러면 아내인처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까? 에? 댓글 1번. 아니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증여를 하겠다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부들부들 하는 겁니까? 게다가 오빠인 남편도 가만히 있겠다는데 왜 그래요? 니 거 아니잖아요. 2번. 억울해요. 그럼 쓴이도 친정 부모님한테 가서 집 한 채 마련해달라고 하세요. 왜 됐으니?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 집 시세가 지금 10억이 넘어갑니다. 1억도 아니고 10억이야. 아유 됐습니다. 나중에 제 사고 뭐고 절대 안 받을 거예요. 두고 보라지. 댓글. 아니 저기요. 아니 뭐 한 10년 아니 30년 모시고 산 것도 아니고 제사 하나로 그걸 꿀꺽 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야 욕심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털라겠어요. 3번. 이미 당신들 마음속으로 나중에 어떤 자식한테 노후를 의탁할지 다 정해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쓴이 내외가 믿음직스럽지 않았나 보네요. 되겠으니? 역시 시누이가 당신들 노후를 책임지는 게 맞는 거겠죠? 나는 신경 끌 거야. 만약 며느리인 당신한테 노후를 의탁할 생각이 쥐꼬리만큼이라도 있었다면 당연히 나눠줬겠죠. 이렇게 살아생전 대놓고 몰빵을 하겠냐고요. 이건 당신들의 화끈한 의지를 물질로 표현한 거예요. 너 탈락이라고. 되겠으니? 남편 논리는 이거예요. 혼자 애 키우기 힘들다. 역지 사죄를 해라. 이건데 물론 그건 그렇죠. 혼자 키우기 쉽지 않죠. 그래도 저희 시누이 돈 잘 벌고 지금도 그래. 시탁까지 써가면서 잘 지내고 있거든요. 근데 뭘 더 줘? 나중에 유산도 나누는 거면 이거 형평이 안 맞지 않나요? 남편이 세상 물 좋은 선생님 교수라. 저만 이렇게 속이 터진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너도 친정 가서 집 받아 오라니까요. 왜 가만히 있습니까? 2번. 이 여자 대댓글 다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쎄하다. 그지 같아. 아무래도 그래. 시부모님의 저 선택이 옳았던 것 같아요. 깔깔깔깔. 3번. 아니 다 떠나서 그 돈의 주인인 부모들이 당신들 뜻대로 처분을 하겠다는데 거기다 아들이 네 남편도 가만히 있는데 너 왜 자꾸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시부모가 이혼한 시누이 도와주겠다니까 배가 아픕니까? 그리고 제사 이지랄 하는 것도 진짜 없어 보여요. 4번. 막말로. 딱 저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 여들아 니가 우리를 좀 보살펴야겠다.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개쌍욕 튀어나오고 문제가 되는 게 맞죠. 맞는데 지금 이 쓴이는 자기 혼자 너무 앞서가고 있어. 이상해? 5번. 아니 저기요 담아 시부모님 집이 두체라면서요. 뭐 지금 당신들이 살고 있는 집은 나중에 아들 주겠죠. 그거로도 받고 싶으면 그냥 아닥하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거 참지 말고 얼른 가서 억울하다고 따지세요. 이야 누가 보면 모시고 살던 며느리를 배신한 줄 알겠다. 아니 뭐 짐 맡겨놨어요? 별꼴이야 진짜. 끌 끌 끌 끌 끌. 뭐 옳다 아니다 뭐 그런 거 다 떠와서 두 사연의 공통점이 있죠. 주인도 아닌 것들이 설치고 있다. 아니 뭐 그래요 자기가 시부모님은 한 10년 20년 모시고 살았어. 근데 떨어지는 게 없어. 그럼 열받죠. 당연히 열받습니다. 다 편들어 주죠.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어질어질하네요. 감사합니다.